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이에요. 일단 에라, 우리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능 보기 전 마지막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니만큼 꽤나 긴장한 상태로서 아, 잘 봐야겠다 라는 조금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 텐데요. 어떠셨을까요? 일단 에라,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수학과 관련해서는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9월 모의고사,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 당연하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 그치만 9월 모의고사 결과로서 우리 대학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빡세게 공부하셔서 우리는 수능장에서 최고점 찍을 수 있게,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게 끝까지 파이팅 하자는 거. 알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9월 모의고사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이도, 이게 이제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직접 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를 선생님이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감이 없자는 있게 하겠지만요. 선생님이 그냥 시험지의 절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객관적인 난이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았다. 다시 어렵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절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느끼기에도 어? 나름 할 만한데?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없는데? 어? 내가 이 부분에서 종종 막혀야 되는데 안 막히네? 라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이야기하기가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잘 봤어요. 저는 조금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그렇다 해도 선생님이 일단은 시험지에 대한 절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할 만한 시험지였다. 다시 어렵지 않은 시험지였다는 거.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렵지 않았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제 어? 저게 어느 정도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모의고사 대비. 작년 9월 모의고사 시험은요. 진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라고 이제 정말로 주목했던 시험지 중 하나야.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이제 사라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9월 평가원에서 기소가 확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9월 모의고사 총평을 본다 하더라도요. 9월 모의고사 애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너희들한테 시간이 많았으면 충분히 다 풀 만한 문제들. 정말로 내가 못 풀겠다. 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어. 라고 이제 9월에 얘기를 했지만 작년 9월보다도 올해 9월이 훨씬 더 쉬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작년 9월 모의고사 시험지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쭉쭉쭉 다 봤었는데요. 충분히 막힐 만한 문제들이 있기는 했단 말이야. 작년 9월은. 근데 올해 9월 공통은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래도 이제 막히지 않게 잘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소재 없었고요. 뭔가 내가 무조건 이 개념만 알아야 내가 이걸 풀 수 있어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낯선 소재 없었고 내가 특수한 개념도 없었다. 작년 9평 대비 어렵지 않았다. 계산량. 계산량도요. 중간중간에 내가 3차 함수를 쭉 식으로 세팅하든 또는 2차 함수로 세팅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든 계산이 조금은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막 내가 야 이 계산 너무나도 복잡한데 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 게다가 얘들아 이번 9월 모의고사가 너희들한테 조금은 쉽게 또는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 쉬운 문제는 그대로 쉬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느껴졌던 3점짜리에 당하는 문제를 당연히 쉽고요. 오히려 얘들아 9번, 10번, 11번도 예를 들어 9번 또는 11번이요. 어느 모의고사에 3점짜리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게다가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19번 또는 선택과목에서 27번 3점의 탈을 쓴 4점 문항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나 많았으만 이번 시험은 그런 게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쉬워요. 쉬운 문제는 그대로 쉽고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대로 조금 더 쉽게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하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4점짜리 이제 난이도의 고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 어렵고 중간 난이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쉬운 문제 그대로 쉬운 상태로 가면서 이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내려왔다 보니까 이 폭이 좁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할 만한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체감 난이도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국어가 뭐 쉽게 느껴졌든 어렵게 느껴졌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야 내가 국어를 잘 봤다. 자신감을 챙기고 본 친구들은 그 기세를 크대위로 이어나가서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수학을. 또는 국어에서 내가 말렸어. 또는 수학에서 앞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혀서 내가 조금은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조금은 쉬운 시험지였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등급컷은 다 나뉘고요. 이 안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두 다 나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의 예를 들어 원점수가 올랐다라는 걸 가지고 실력이 올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원점수가 올랐으면 거기서 자신감을 챙기되 아 내가 조금은 더 빡세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지점들을 찾아서 수능날까지 빡세게 공부해보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조금 더 뒤쪽에 자세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매 시험마다 등급을 가르는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총평에서는 조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과목에서 너희들의 예를 들어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별할 만한 문항은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또는 이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그리고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을 올라가는 그 친구들 또는 상위권을 올라가는 그 친구들을 조금은 가르는 문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딱 처음 봤을 때 조금은 막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통해서 12번 각 문항별로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야. 그런데 우리 12번은 이미 수학원 아이디어 등차술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예시로서 왕꿈트리 예시 들면서 너희들한테 말씀드렸던 소재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에서 내가 중간에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지? 조금 복잡한데? 라고 생각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 13번은요. 그림이 없다 보니까 일단 줄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부터 한 단계 이제 멈칫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두 번째들아 13번은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완전히 13번 위치에 동일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 빼남수 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막힐 수 있다는 거. 게다가 14, 15번은요. 봐봐 이거 착각하지만 등급을 가른다라고 해서 어렵다라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 부분은 너희들에게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위치 때문에 그래요. 문항 위치 때문에. 항상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 너희들한테 매번 얘들아 14, 15번 또는 22번 쉬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실전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을 때 14, 15번에 있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렵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위권 그리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야 그래도 풀만하네. 어렵지 않네. 열심히 잘 풀어내지만 중2권 친구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력에 자신감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은 짧은 문항이라 하더라도 못 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그냥 넘겼다. 또는 스스로 문제를 조금 꼬아서 생각했다. 라는 친구들은 조금은 등급이 가르는 문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가면 얘들아 21번 그냥 너희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게 하겠지만요. 분흥식 주어졌으니까. 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분흥식이다? 그럼 K자리에 누구를 대입할까? 아 그럼 이놈과 이놈이 같게 하는 순간을 딱 대입한 다음에 계산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22번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항이긴 했죠. 우리한테 수혈의 귀납적정이 나와가지고 역방향, 순방향 관찰하면서 문제를 쭉 풀어내시면 되겠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얘들아. 이 문항들은 실력이 그래도 내가 조금은 충분히 공부가 됐다. 라는 친구들은요.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였지만 일단 문항 위치. 위치를 보고 쫄고 들어갔거나 일단 문장 길이. 또는 내가 조금은 생소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못 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교훈은 딱 하나의 얘들아. 실제 시험지는 얘들아 어떤 식으로 어떤 난이도가 이 문제가 나에게 쉽게 느껴질지 어렵게 느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챙기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도전해 보시는 거야. 도전을 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풀기도 전에 쫄고 들어가지는 말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현재까지 학업 상황 평가를 지표로써 이 9월 평가원 시험 성적을 이제 너희들이 조금 반영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9월 시험이 조금은 쉬웠다 보니까 야 쉬운 시험지 쓰레기야. 나 이거 내가 얻을 만한 부분이 없어. 그냥 덮어두고 일단 실력을 더 쌓을 수 있게 다른 시험지로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얘들아 너희들의 시험지에 시험 성적이 어떻다 한들 일단 평가원에서 나온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지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점들은 다 얻어가시고 일단 얘들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9월 모의고사 난이도와 수능 나이도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얘들아 우리 현역 친구들은 아직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N수행 친구들 작년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작년 9월 평가는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실제 수능 시험지 까보니까 어때요? 꽤나 어려웠단 말이야.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봤을 때 작년 수능을 다시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쉬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수능도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쉽게만 공부하시면 수능장에서 또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느꼈다 한들 일단 수능날까지는 빡세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번 쉬운 시험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점들 다 얻어가지고 수능날까지 빡세게 공부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주요 문항 점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첫 번째 공통과목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3점짜리는 솔직히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9번도요. 3점으로 돼도 손색이 없는 문제 11번도요. 3점으로 돼도 손색이 없는 문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겠다는 거. 그러나 10번이요. 이게 항상 너희들한테 삼각함수 활용이 나오면 이게 쉬운 난이도든 어려운 난이도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등장한 거 아니야. 둔각삼각형 줬고 수선의 발 내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각삼각형 보이네. 그리고 길이들 줬으니까 이놈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세타라는 어떤 각에 대해서 쌓인 값 다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서 왜 저번에 대한 정보까지 주어졌으니까 다 준 거 아니야. 사인법칙 사용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사인세타 하나 구하고 여기서 사인세타 하나 구해서 여기서 여기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K값 어렵지 않게 구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셨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 12번은 우리 아이디어에서 등차수열 2번 문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 당시 왕꿈트리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얘들아 그 당시 사관학교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SN과 TN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기는 왜 짝수 번째항까지 합을 주고 여기는 왜 홀수 번째항까지 합을 줬을까?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린 거다. 알았지? 그래서 몰랐다 하더라도 일일이 대입하면서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알았죠? 13번은요. 이번 6월 모의고사 피드백이 열심히 됐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일단 대칭인함수 좋고 거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놈의 두 배라고 그러면 딱 절반을 기준으로 이놈비와 이놈비가 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뺀 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면 빵이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14번도요. 14번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미 우리가 아이디어에서 다 비운 거 아니야. 첫 번째. 얘들아 지수함수 하나 주어지고 너희들한테 직선 하나 주어질게.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다. 그래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것만 떠올리고 그 다음 계산을 또 못하시면 안 되잖아. 아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1대 3의 비율관계 알아냈고 1대 3대 루트 10 되는데 이 길이를 조수니까 실제로 이 길이와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겠네. 거기에 두 번째. 얘들아 곡선 2의 섬이야. 곡선 2의 섬이야. 곡선 2의 섬이니까 필요하다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세 번째 얘들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하나 주어지고 거기에 y는 x위의 중심인 1. 이 그림 또한 수학원 아이디어에 그대로 박혀있는 그림이 될 거다. 대칭성을 공유하는 대칭성을 공유하는 두 함수의 교점들 또한 대칭성은 유지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놈과 이놈 y는 x의 대칭이고 이놈과 이놈 y는 x의 대칭이야. 라는 것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게 14번의 위치 있다 보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다. 라는 걸 느껴주시면 돼. 알았지? 15번은요. 해설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으니까 윗끝 아래끝 같도록 대입을 해보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지금 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과정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했고 미분해서 나조권에서 주어진 식을 쭉 대입하는 순간 아 좌변 자체가 고배 미분법의 역연산이구나. 실제로 얘들아 우리 평가원 22번 문제에서도 너희들한테 고배 미분판의 역연산 주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15번에서 좌변에 주어진 식 또한 기출 생각집에서 교육청 문제로 한번 연습을 했던 소재다 보니까 아 보자마자 양변을 적분하시면 X, GX가 나오겠다라는 판단 해놓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충분히 풀만한 문제로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식으로 넘어가면 20번은 일단은 첫 번째 FX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게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일단 그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FX라는 함수와 FT라는 함수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Y는 FX 그리고 Y는 FT다 라는 건 모노레일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 관찰하시면 되겠다는 거. 실제로 이넘에 관찰하는 것 또한 우리 수트 아이디어에서도 연습을 했던 소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등식 주어졌는데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면 여기도 K에 관한 식이고 여기도 K에 관한 식인데 어떤 정수를 대입해야 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두 놈이 갖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의 계산 또한 얘들아 직접 FX를 구해도 되고요. 또는 얘들아 우리한테 원함수의 차 형태가 주어졌잖아. 원함수의 차 형태가 주어졌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도함수의 정적분 관점에서 계산을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챙기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훨씬 더 자세한 얘기인 선생님이 해설강의에서 말씀드리니까 필요한 친구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번도 이만 UR평가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22번이 이제 수혈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도 또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일단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그치만 22번 나왔을 때 얘들아 나한테 N 더하기 1번째 항 N번째 항 사이의 관계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런데 첫째 항 양수라고 줬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곱이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런데 이미 AO가 얼마인 거 알아? 0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AO가 0이면 네 번째 항으로 가능한 게 0 또는 3분의 2키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할 거고 그 너밀 기준으로 역방향을 밀어주는 순간 부호가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린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AO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역방향으로서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항상 표 그리는 연습 그리고 내 눈에 잘 보이기 식 정리하는 연습 너무나도 연습 많이 하고 있는 소재니까 잘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시면 첫 번째 우리 확률과 통계는요. 일단 28번엔 케이스 분류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F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도 괜찮고요.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된다. F1을 기준으로 나누셔도 충분히 괜찮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F4가 짝수율 확률을 계산해봐 라고 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챙기시면 될 것 같아. 29번엔 이제 너희들이 느끼기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겠지만요. 이미 우리 기출 생각집에서 연습을 했던 소재이기는 해. 그래서 교육청 문제로서 이미 나왔던 소재들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항분포를 따라 그런데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이놈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봐 라고 줬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걸 목표로 갖는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규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항분포가 주어졌네? 그럼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함을 정규분포로 바꾸므로써 마지막 계산 깔끔히 해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미 우리 기출 생각집에서 배웠던 문제들 2다 보니까 문제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또한 우리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될 거고 이 또한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는데 가족권에서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 이상 2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A가 받는 공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다. 그러니까 야, A가 너 몇 개 받을래? 0개 받을래? 1개 받을래? 2개 받을래?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어렵지 않은 게 문제 풀린다 챙기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황통 친구들은요 이 정도 과정에서 야, 내가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멈칫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케이스만 분류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면 무조건 답 나오겠다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만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우리 미적분은요 28번 28번은 일단 역함수가 주어진 역함수의 정적분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 판단하고 그 이유는 그냥 뭐야? 부분적분, 치환적분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치환적분 또는 부분적분 계산해볼 수 있어라는 얘기니까요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쫄 필요 없어 단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29번은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항상 급수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등비급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등비급수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얘들아 등비급수 아닐 수도 있다 이웃 한항 사이 착구릴 수도 있어 라는 것들 이야기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한테 몇 판 차이야 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아, SM이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 이웃 한항 사이의 착구를 관찰하는 연습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이 이제 가장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형태가 주어졌으니까 너희들한테 주어진 이 함수를 적절히 적분도 잘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미분도 잘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지 fx와 스몰 fx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놈을 가지고 아,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 자체를 관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값의 형태가 너희들한테 뭐 g4분의 1 그리고 g2분의 3 내가 두 놈 뭐 하시래? 더 해봐라고 얘기했지 내가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 미적분 기출문제에서 연습을 했던 소재 중 하나야 너희들한테 두 가지 이상의 값을 계산해봐라고 주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의심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아, 뭔가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 다시, 아, 단순히 너희들한테 계산을 두 번 이상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왜 굳이 나한테 두 가지 값을 더하라고 했을까? 만약에 그냥 gx라는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된다면 그냥 이것만 물어봐도 충분하겠지만 두 가지 값을 물어봤다라는 건 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경계가 있나? 그럼 그 변화가 생기는 경계가 얼마일까?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라는 거 알았지? 분필을 먹어서 목이 메고 있어요 열심히 잘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미작분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꼭 해설강의 들으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기하로 넘어가시면 28번은 항상 너희들이 뭔가 공간도형 공간좌표나 하면 항상 쫄고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9하나 주어졌고요 점P와 점Q가 나타낸 도형 1이다 라는 것만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아, N1, N2가 주어졌으니까 이놈의 좌표를 표현하고 9위의 점이다 라는 걸 통해서 계산만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 29번은요 전형적인 2차 곡선이잖아요 우리한테 포물선, 쌍곡선 함께 주어졌으니까 일단 정의 활용하도록 할 건데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정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거 그림의 완성은 직사각형이다 다시, 그림의 완성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잘 잡은 다음에 내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잘 챙겨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마지막 30번은요 평면 벡터에 대한 연산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의 더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서 이놈에 대한 의미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니까 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4점짜리 문항에 대해서 선택 과목은요 충분히 확률과 통계는 조금만 할만할 수 있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뭔가 케이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벽을 딱 맞았거나 또 29번에서 생소하게 느꼈다면 다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였다는 거 미적분은 30번 제외하고는 그래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화도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샘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 샘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이 이번 9월 평가 어디까지 따라왔음에 이 정도 번호 때까지는 다 맞혔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솔직히 얘들아 더블 커넥션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요 커넥션에서의 어려운 문제 난이도까지도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까지 일단 열심히 잘 해냈다면 공통과목, 선택과목 충분히 어렵지 않은 게 그래도 풀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만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선생님 제가 샘의 커리큘럼 열심히 따라갔는데 왜 저는 앞에서부터 안 풀리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파운데이션 키고프 솔직히 키고프 워크북까지 했으면 3점짜리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과 11번까지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4점짜리에 대한 문제들 여기는 9번, 11번까지 다 맞출 수 있고 2, 3점짜리까지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게다가 두 번째 아까 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 아이디어에서 얘들아 이 아이디어에서 했던 거니까 꼭 다시 한번 공부하자라는 것들 4점짜리에서 다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워크북 그리고 여기 있는 4점 기출 생각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4점짜리에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등급을 가르는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당연히 다 풀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싱글 커넥션 커넥션까지 했다면 당연하게도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알았지? 그치만 문제가 뭐라고? 지금 저는 했는데 막혔어요 이런 친구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 첫 번째 잘했다면 이번 9월 모의구사 잘 본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첫 번째 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했다면요 그걸 자신감으로 챙겨가시면 돼 그런데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9월 모의구사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절대로 아냐 9월 모의구사 잘 봐놓고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 못 받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우리는 수능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날까지 자만감으로 번전하지 않도록 야 내가 하면 충분히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신감을 챙기되 이게 자만심으로는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얘들아 겸손하게 공부하자 이런 친구들한테 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9월 평간 딱 보자마자 100점 또는 96점 원하는 성적을 딱 받자마자요 꽤나 많은 친구들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있거든 되게 뭐가 돼 아직 우리는 수능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 성적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 남은 기간 빡세게 내가 정말로 첨예하게 내 신경의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수능장에서 진짜로 최고의 성적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커넥션, 컬렉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돼 수학에 대한 비중을 확 줄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앞쪽 부분 이러한 이 부분을 내가 건너뛰고 이 부분 먼저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써놨듯이 얘들아 급할수록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빈 부분을 그냥 건너뛰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그 빈 부분을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순간 내가 또다시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아이디어 애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을 시간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 줄글로 필요한 얘기들 다 넣어놨잖아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얘기들 선생님이 칠판으로 다 판서해드리는 것도 오히려 그 아래 풀이로 적어둔 것들이 있다면 그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읽어가면서 야 김기현이 이 문제에서 어떤 생각하지?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상기시키자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내가 연습문제 제대로 풀 수 있을까? 복습용 연습문제 다시 한번 푸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아이디어 워크북 아이디어 워크북은 아이디어 연습문제와 비슷한 느낌으로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잖아요 이미 푼 친구들은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워크북 얼마 안 되니까 애들아 충분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워크북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세 번째 내가 기본을 뛰어넘는 심화는 없다 이게 항상 뭔가 특별한 풀이 그리고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면 이 문제에서는 내가 빨리 풀리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앞에 있는 기본기가 탄탄하셔야 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점검하시고 조금은 오래된 문제라고 해서 야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와 라고 이야기할 수 절대로 없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기출생각집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생각집에서 틀렸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또다시 공부해 주시고 연기 교재요 이 또한 얘들아 지금 이맘때 질문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 중 하나거든 선생님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풀어야 되나요? 내가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 당연히 야 풀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은 불안한 마음에 내가 풀고는 싶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풀어도 돼? 라는 그런 조금은 대답을 기대하고 너희들이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필수지 솔직히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은요 푸는데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푹시다 다만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듯이 뭔가 우리 수학에서 연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연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제처럼 생각하고 문제 쭉 푸세요 그리고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가볍게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라는 걸 가볍게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제 풀면서 수득수환을 안 풀 이유가 없다 무조건적으로 풀자는 거 알았죠? 얘들아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을듯이 잘 본 친구들은 자신감을 챙기되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안 나온 친구들도요 이게 좌절금지 실제로 얘들아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처럼 수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 그치만 좌절금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얘들아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의 시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너희들한테 보여진 거잖아 지금 남은 기간이 너무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고민할 시간에 나 같으면 공부하겠다 나 같으면 아이디어 시작하고 2, 3점 기초의 생각집 4점 기초의 생각집 본격적으로 빠르게 공부 시작하겠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해낸다면 아 이 정도의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좌절금지로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마지막 얘들아 수능날 실수여 곧 내 실력이야 이게 실수했다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아 그래 2점 더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시험지에 나오는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다 맞추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도록 올해 만들어낸 게 싱글 커넥션이야 싱글 커넥션의 난이도가 이번 우리 9월 평가원에서의 기본적인 4점 난이도 전반적인 난이도를 다 아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 안에서 얘들아 8번에서 13번 정도의 난이도까지의 문제들을요 회차별로 너희들한테 구성을 해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딱 재고 이 시간 내 내가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내는 거 넘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회차별로 매번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싱글 커넥션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들아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 생각집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절대로 틀리고 싶지 않거든요 선택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 3점 기출 생각집 전부 다 만들어드렸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이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 9월 평가한 이후에 김기영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선생님의 김기영 컬렉션 모의고사가요 시즌1은 이미 개강하고 완강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즌2와 시즌3는 9월 중순 그리고 10월 중순에 출시하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얘들아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너희들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번 9월 평가는 쉽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실전모의고사 쉽게만 너희들한테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수능에서 개어렵게 나와봐 그럼 너희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로서 얘들아 공통과목은 이번 9월처럼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선택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단다 또는 공통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선택은 충분히 쉬울 수도 있단다 또는 전체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게 하기지만 중간중간에 함정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단다 라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여기는 시즌2, 시즌3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기현 꼼꼼한 해설강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일관된 관점으로 포장지만 살짝 벗겨내면 전부 다 동일한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열심히 만든 문제이니만큼 여러가지 해설강의 같이 통해서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올해 선생님이 좀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커리큘럼 중 하나 이제 파이널 디렉션 이라는 부분 중 하나가 되는데요 파이널 디렉션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수능 전에 최종으로 조금은 점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너희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기출 총정리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모음 파이널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에서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일단 너희들이 틀렸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쭉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해 그치만 선생님 제가요 조금은 선별된 문항으로서 수능 전에 조금만 가볍게 빠르게 이 정도는 꼭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을 선생님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풀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평가원 그리고 올해 교육청 그리고 올해 사관학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우리 수능 전에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꼭 공부하자 라는 것들을 모아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월 초 정도에 출시될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국평 이후에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내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는 친구들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선생님 제가 기출을 조금은 최종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또는 그동안 기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공부한 적이 없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요 선생님 제가 최저 등급을 위해서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데 기출 생각집만 하기에는 조금 양이 방대해서 조금은 선별적으로 이 정도만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10월 초에 같이 한번 파이널 디렉션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또 다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모의고사 총평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려봤는데 일단은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한 건 맞아 그치만 앞으로의 방향성 앞으로의 피드백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빡세게 공부하시 돼 두 번째 하나만 더 지금 이 과정에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는데 또다시 시간을 쏟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우리 학습 게시판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담글을 올릴 수 있어 상담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답변을 받은 다음에는 우직하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이곳저곳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공부 시작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우리 9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정말로 기김김기 할 정도로 얘들아 기출하면 김기현 할 정도로요 선생님이 정말로 자세하고 중요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려놨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다른 강좌 다음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